많이 해도 인제 빙어축제를 대표하는 곳은 바로 이곳. 너 몇 마리 잡을까? 열 개! 열 개! 긴 기다림마저 마다하지 않는 꼬마 낚시꾼부터 고수의 한계를 풍기며 노련한 솜씨를 뽐내는 강폐공에 이르기까지. 잡았다, 두 마리, 세 마리. 한 번에 세 마리 올라왔어요. 잘 잡으시네요. 네, 제가 좀 잘 잡아요. 빙어를 잡아올리는 짜릿한 손맛을 맛볼 수 있는 빙어 낚시터입니다. 빙어 잡히니까 재밌고 추운데도 빙어가 잡히니까 덜 추운 것 같아요. 빙어 낚시는 도구가 간단하고 잡기도 쉬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욱 인기인데요. 오늘? 아니요. 우리 식구들 다 먹으려면 적당히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튀김이라도 해먹죠. 야, 잡았어, 잡았어. 여기저기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빙어. 우와, 잡았다. 일곱 마리야. 직접 해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죽 속에서 잡아 더욱 신선한 빙어를 초고추장에 찍어 그대로 맛보는 가운데. 잡으면서 먹고 또 많이 잡으면 또 튀겨도 먹고.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 고소한 맛으로 즐기기도 하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재미있고. 더 맛있어요, 직접 잡아서 먹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즐기든 겨울의 참맛을 느끼기에는 충분합니다. 정말 인디어에서 너무 멋있고 같이 가족끼리 화목할 수 있는 좋은 축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올 겨울 야속하기만 했던 동장문도 이곳에서는 환영받는 존재. 맹추위로 인해 만들어진 자연성 놀이터에서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겁기만 한데요. 가자. 얼음 위로 씽씽 달리고 눈속 드라이빙을 즐기며 마냥 행복하기만 한 사람들.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스릴 넘쳐요. 출발할게요. 하나, 둘, 셋, 출발. 짜릿한 곱슬레이 체험도 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얼음 조각 그다음에 눈썰매장도 있고 아이들이 놀 만한 놀거리가 많아서 와서 체험도 많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막상 안 보니까 춥지도 않고 너무 볼거리랑 먹을거리가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어둠이 살며시 스며드는 시간. 축제 현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이곳에서 매일 밤 눈과 얼음 그리고 조명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비근학시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눈썰매, 얼음썰매, 얼음법슬레이 등 다양한 눈과 얼음판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린이들, 가족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어린이 직업 체험 및 자작나무 조격 체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야간에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겨울의 재미와 낭만이 가득한 인제 빙어 축제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되는데요. 올겨울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인제로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생활과의 특별한 추억과의 특별한 피드백을 세브를 그릴 수 있기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중에서의 친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Bold의 김지 dram 127쌓으신 연구소에 업드기 할 수 있는 추억 6 вамиonal입니다.